네, 2024년 5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군통수권자죠. 그리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신원식 국방부장관, 국가안보실장 등 대한민국에서 국가안보죄를 책임진 책임자들 그리고 그 기관에 있는 고위직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을 하나 추천하고자 합니다. 방금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The melting point. Melt란 단어는 녹다죠. 포인트, 녹능점. 금속이 굉장히 강한 열을 받으면 녹죠. 그걸 용융한다고 그러죠. 용융점입니다. The melting point. 그 다음에 부재는 high command and war in 21st century. High command. 커맨들은 지휘하다, 사령관, 사령하다, 지휘하다죠. 고급 지휘와 전쟁, 21세기의 고급 지휘와 고급 군사 지휘와 전쟁이란 부재를 붙였습니다. 저자는 케네스 F. 맥켄지.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미국 해병대 대장 출신입니다. 예비역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를 관리하는 통합전투사령부를 두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랍지역과 중앙아시아를 관리하는 중부군 사령부입니다. 중부군 사령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특이하게 제임스 매티스가 추천했다라는 부재가 붙어 있습니다. 매티스가 누굽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했던 미 해병대 대장 출신. 병으로 들어갔다가 장교가 돼서 아주 근명과 성실로서 전형적인 군인이었죠. 그 매티스가 이 책을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한 사람으로 이름까지 올렸어요. 매티스가 추천한 이 맥켄지의 더 멜팅 포인트라는 책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안보실, 그리고 외교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작사령관, 합참의장, 해공군 참모총장, 육해공군, 그다음에 해공군 작전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은 꼭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국방위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들도 꼭 읽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책이 금방 나왔기 때문에 아직 국내에서는 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히 소개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조선일보에 떴어요. 이철민 기자가 썼습니다. 이철민 기자가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죠. 저보다 한 1, 2년 후배일 겁니다. 나이는 거의 비슷하고요. 키가 큰 친구인데 연대정약과 나왔을 겁니다. 어릴 때 같이 보고 그랬는데 친하게 지낸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나서 요 근래 몇 년 동안 안보 문제를 미국의 외신을, 미국의 자료를 토대로 쓰고 있는데 굉장히 잘 써요.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유명한 국방전문기자가 유용원 기자였죠. 유용원 기자가 이번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당선자가 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공백을 이철민 기자가 이철민 씨하고 유용원 씨하고 거의 비슷하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완벽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노석조 기자라고 외설 쓰는 기자가 아주 외신을 재밌게 쓰는데 그 친구는 전체적으로 쓴다면 이철민 기자는 아주 안보 문제를 매의 눈으로 찍어서 잘 쓰고 있어요. 영어 잘하는 기자들이야 많죠. 동알보에도 청와대 대변인 간 친구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정치의 핵심을 찍어내서 하는 데는 단연코 이철민 기자가 탁월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중세시대 때 예루살렘을 무슬림이 차지했을 때 그걸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서 십장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란이 전체 아랍세계를 무슬림 세계를 통일하자 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 뭘 하는 거냐. 무슬림에서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무슬림한테도 성지인데 그들은 이 예루살렘을 쿠두스라고 부릅니다. 쿠두스. Q-U-D-S로 써요. 영어로는. Q-U, 쿠두스. 어떤 기자들은 쿠두스라고 번역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쿠두스라고 번역합니다. Q-U-D-S. 이란이 이제 1980년에 펄레비 왕조를 무너뜨리는 무슬림이 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혁명을 일으킨 세력을 중심으로 만든 군사조직이 이란 혁명수비대죠. 이란에는 이란 혁명수비대라는 군대가 있고 이란군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실체는 이란 혁명수비대죠.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자기네 이 무슬림권을 통일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이란 혁명을 수출하는 작전을 하는 부대를 쿠두스 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북한이,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은 조선인민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군대이면서 북한을 공산한 것은 북한 노동당이죠. 노동당이 별도로 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군이 조선인민군이야. 조선인민군은 북한이란 국가의 군대이면서 북한 노동당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당이 자기네 공산사상을 전파하기, 남한으로, 북한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만 뛰는 조직이 그게 이제 남한 같은 경우는 통일전선부, 작전부, 정찰총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쿠두스 군이라고 하게 되면 북한 반 정찰총국이라고 해야 되나? 통전부라고 해야 되나? 자기네 혁명을 수출하는 무력 특수부대입니다. 여기에 사령관이 카심 슬레니마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2020년 1월 마가다드에서 암살됐습니다. 미군이 암살했죠. 이 암살 작전을 수행한 사람이 당시 미 중부군 사령관이었던 케네스 맥킨지 해병대 대장이었습니다. 이 맥킨지 대장이 멜팅포인트, 더 멜팅포인트라는 책을 낸 거예요. 용룡점, 녹는점,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이걸 이철민 기자가 이 책을 구했는지 아니면 이 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일단 구했겠죠. 그걸 딱 집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수천 명의 기자가 있는데 이 보는 눈, 내 눈이 없는데 딱 집어가지고 기사를 아주 흥미롭게 그리고 자세하게 써줬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도 5월 28일 날 출간되는 건데 아직 책이 안 나온 모양이죠. 서설면 안 깔렸는데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이철민 기자가 밝혔네요. 미국의 월간지 애틀랜틱 몬슬리 웹사이트에 소개됐답니다. 이 멜팅포인트의 주요 내용이 그걸 이제 요약해서 소개한 겁니다. 이 술레인의 만인은 이단 혁명영 수비대에 의해서의 간판이었습니다. 워낙 겁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20대의 사단장 지위에 올랐고 그 다음에 97년, 98년쯤에는 혁명 수비대에서도 최정예가 모이는 이 쿠드스 군 사령관이 돼서 이란의 이 무슬림 혁명을 아랍에 전파하는 그런 책임자가 된 거죠. 해외에서 작전하는, 비밀 작전을 하는 우리를 얘기하면 국가정보원이 이런 걸 해야 되죠. 제가 국정원 책임자인 조태용 원장부터 다 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술레인의 만인은 그래서 이란의 대통령인 이번에 암살됐는지 어쨌든 헬기 타고 죽은 하메네이하고 직통할 정도로 그리고 하메네이의 아들처럼 행동했다는 그런 사람이죠. 아주 담대해서 담대한 만큼 적국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날 죽여? 날 어떻게 죽여? 본인도 굉장히 조심하고 귀신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쿠드스 군이 지금 이스라엘이 때리고 있는 하마스 세력을 후원하고 또 예멘에서 방관하는 쿠티를 하고 또 레바논이나 이런 데서 뛰고 있는 헤즈볼라 이 방문들을 지원하면서 계속 이란식 혁명을 추진하잖아요. 때문에 미국은 이 술레인이 만인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아들 부시 대통령, 그 다음에 그 미국 대통령 사상 가장 천재라고 하는 오바마 대통령도 이 작전을 결심 못합니다. 왜냐? 이 술레인이 만인을 죽이는 작전을 했다가 실패하게 되면 어떤 파문이 일지 모르고 성공시켰다고 하더라도 어떤 파문이 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거는 이스라엘도 딱 술레인의 만인을 잡으려고 모사드가 뛰긴 뛰는데 범벌이 놓쳤다는 거죠. 술레인의 만이가 계속 쿠드스 군을 주의하면서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이걸 동원해서 계속 이런 세력들이 예멘에서는 기존 정부를 뒤집고 시리아, 레바나에서 기존 정부를 뒤집고 이스라엘 쫓아낸 건 하마스가 하고 사우디, UAE에서도 뒤집고 해서 이란식 혁명을 일으켜서 이란이 전체 무슬림을 통일하자. 이거는 과거 시틀러가 이끌었던 나치당이 체코에도 나치당을 만들고 오스트리아도 만들고 그 당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오스트리아가 독일의 국민투표를 통해서 합병이 되고 체코 중에서는 주테텔란트가 독일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전쟁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걸 잘한다면 혁명수비대의 쿠드스 군이 뛰는 거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 키틀러의 나치당의 예를 보게 되면 큰 전쟁이 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정찰전국이 뛰고 통전부가 뛰고 잡전부가 뛰는 걸 가만히 두고 있으면 큰 전쟁이 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만 공산화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공산화, 대만도 공산화 이렇게 해서 전세계네가 자기네가 지배하자는 게 북한 노동당의 기본 노선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2019년에 해병대 대장 맥킨지가 중부군 사령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 작전 사령관이 딱 됐을 때 그러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위협 세력은 이란입니다. 이란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제어할 거고 통제할 것이고 필요하면 때려부실 것인가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 플랜을 짜야 되고 군통수권장의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작전을 해라고 지시할 때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딱 사령관이 돼서 미국 대통령이 요구할 수 있는 작전이 뭐 뭔지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걸 제거할 플랜이 있는지 작전의 계기 있는지 쭉 봤더니 신통치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딱 타겟으로 잡은 게 누구냐 술레니마니를 제거하는 작전을 검토 그건 사실 미국 중부군 사령관이 딱 검토한 겁니다. 미국 CIA 국장도 검토하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죠. 이 통합전투사령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육해공군 해병대 이런 부대를 딱 모은 통합전투부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특수전부대만 미국의 그린베대라고 하는 육군 특수전부대 그 다음에 해군의 우리는 이제 UDT라고 하는 그 부대 그 다음에 해병대의 특수부대 공군의 특수부대만 모은 합동특수작전부대가 중부군 사령부에도 있고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각각의 부대를 이 통합전투사령관인 중부군 사령관이 지휘하죠. 그래서 이 사령관이 야 통합합동특수작전부대 책임자한테 술레니마니나 제거할 수 있는 작전이 있어? 한번 찾아봐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자기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미국 CIA도 또 이란의 혁명 전파를 두려워하는 사우디나 UA나 카타르나 이스라엘도 다 술레니마니에 관심이 있었는데 누구도 제대로 된 계획이 없었던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이 지시하니까 그 중부군 사나이의 합동특수작전부대장이 계획을 갖고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쭉 보면서 가능성이 적은 거를 제외하고 가능성이 있는 걸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어느 날 언제 이걸 쓸 것이냐. 제가 몇 차례 우다하게 얘기하는 걸 얘기했죠. 군사작전에는 뭐를 하는 거냐. 적이 나를 갑자기 딱 때렸을 때 그때 총두고 일어나서 실탄 집어넣고 드드득하면 다 죽어요. 현대전에서는. 첫 번째 기습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을 오브저베이션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부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쫙 보고 있다가 그다음에 보고 있으면서 적이 우리를 갑자기 기습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는 우리의 판단을 하는 거죠. 적의 작전을 우리가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전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자. 그래서 적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가 적이 어느 날 갑자기 행동을 탁해.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예상했던 작전 중에서 이거다. 그걸 오리엔테이션 판단이라고 봅니다. 저게 이런 쪽으로 작전을 했구나.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작전을 한다고 보였을 때 우리가 대비한 작전 계획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그거를 딱 꺼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1안과 2안, 3안을 준비해놓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사령관이한테 주면 사령관이 얘네들이 이런 오리엔테이션으로 오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내가 디시즌을 하는데 1안, 2안, 3안 중에서 1안으로 해? 3안으로 해.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브저베이션, 오리엔테이션, 디시즌 디시즌 딱 합니다. 디시즌 딱 하면 작전부대들은 정보부대들은 항상 지켜보고 있지만 작전부대는 좀 쉴 땐 쉬어야 되잖아요. 그때 작전부대가 딱 일어나서 바로 이 부대는 적이 이러한 작전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한다는 작전을 수도 없이 엿으면 하는 부대입니다. 야, 너희 이번에 12번째 작전으로 작전해. 그럼 바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OODA 그걸 우다 루프라고 합니다. 이걸 계속 돌리는 게 군사 연습이고 훈련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다 루프를 준비해놨던 게 이 맥퀸지 대장이 준비해놨던 건데 드디어 사건이 2019년 12월 27일 일어납니다. 그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 기지가 박격파 로켓 이거는 이제 구두스 군의 지원을 받는 해즈볼라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군 4명인가 죽고 이라크 경찰도 죽어요. 이제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이 구두스의 지원을 받는 해즈볼라나 이런 애들이 공격을 많이 했지만 미국이 다 막아내고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근데 이때는 죽었어. 미국이 고민하는 거야. 이제 보복을 해야 되는데 이 보복을 잘못했다가는 이란이 전면전으로 덤비면 전쟁이 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응징을 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미국의 한 안보 책임자는 CNN 방송에 나와서 지금까지 이 구두스 군의 지원을 받는 그러한 해즈볼라 같은 이런 조직들이 미군을 상대로 163번 공격했는데 다 실패하고 164번째 공격에서 미군들을 죽였다. 이거는 그들의 운이 좋은 거지 그들이 특별히 이번에 작전을 잘한 게 아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미국에도요 비겁한 자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재명이라든지 이런 문재인같이 겁쟁이들 많잖아요. 사실 대한민국 장성들에도 겁쟁이 엄청 많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거지 원래 우리는 철통까지 다 막아 냈는데 이번에 날씨가 나빠서 그랬습니다. 맨날 싸울 수 있다고 하면서 당장 싸워 그러면 다 피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CNN에서 보도가 됐어요. 그때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예요. 트럼프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트럼프가 굉장히 역량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 장관은 그때는 에스퍼였습니다. 이 중부군 사령부는 그때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템파에 있어요. 템파에 미 공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중부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레인 쪽에 와 있을 겁니다. 트럼프가 우리 국민 죽였어? 보복해. 딱 내려와요. 그러면 지휘관은 바로 작전을 들어가야죠. 그래서 작전을 하라니까 뭘 할까? 그러니까 안을 짜는 거죠.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레이더 기지를 때려부수는 작전 이스라엘 이란이 석유수출 시설을 때려부수는 작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란이 운영하는 첩보선이 있어요. 어선이나 상선으로 가장해서 다니면서 이렇게 군사정보를 수집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런 배가 있습니다. 인민군도 운영합니다. 제가 배 이름은 아닌데 공개는 안 할게요. 미국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는 알고 있으니까 그게 사비스라고 하는 배인데 그거를 격침시키자. 그런 안을 올리면서 동시에 순레인임 아니니 포함된 구두스굴의 핵심을 죽이자는 안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이 일단 결정하는 것은 헤즈볼라 기지를 때려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29일 날 작전개혁을 들고 자기네가 올렸으니까 그걸 미국의 중부군사령관 인도태평양사령관에 바로 직소 선거하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합참의장은 뭐냐 대통령은 군사전문건가 하니까 군사참모 역할만 해요. 대통령이 때리라고 했으니까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과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미국의 합참의장은 트럼프를 아니까 트럼프는 이거 갖고 만족을 안 했걸? 순레인이 만일을 제거하기를 원했걸? 그래서 일단은 헤즈볼라 기지 타격하는 안과 더불어 순레인이 만일을 제거하는 작정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추가로 넣어서 올려봤죠. 트럼프가 이걸 선택합니다. 미국의 합참의장은 비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비겁했으면 이거 제거했을 텐데 미국의 중부군 사령관도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속으로는 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일 날 헤즈볼라 세력을 때립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보고를 받고서 이거 갖고는 안 돼. 순레인 만일을 잡자. 그런데 순레인 만일이 지금 이란에 있으니까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저자가 쿠두스군 지휘하기에서 해외로 지시를 내립니다. 그가 이제 29일 날 헤즈볼라를 때리고 난 다음에 이 중부군 사령관이 자기 참모들을 모아가지고 자 이 작전은 끝냈고 순레인 만일이 오면 죽이자. 작전 계획 짜라라고 하니까 중부군 사령부의 참모들이 놀래죠. 이거 했다가 이란이 큰 전쟁 일으키면 전세계 전쟁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그것도 알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 국민이 죽고 빵 때리고 전쟁이 못나도록 확 억눌러야 된다. 빵 때리고 반드시 응징보복 하고 걔네들이 못나오도록 짓눌러야 된다. 이걸 만들으라 그래요. 굉장히 참모들이 머리가 아픈 거죠. 그때부터 순레인 제거 작전을 본격적으로 만들죠. 그러면서 하는 게 FFF 작전을 준비합니다. 뭐냐 순레인 만일이 움직이는 동선을 찾는 추적하는 파인딩 작전을 합니다. 정보부대가 해야 되죠. 미국의 위성부대 총 동원돼서 옛 동선을 찾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신감청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자가 어딜 와 그런데 그거에다가 움직이면 경호원부터 부하들이 움직이는데 이게 민간인이나 다른 군인하고 섞였을 때 민간인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것만 딱 골라놔야 돼. 지금은 이게 안면 확인 기술이 있어서 여러분들 유튜브 은행 할 때도 안면 딱 확인 하나은행 같은 경우 지문도 확인 비행기에서 찍어서 머리통밖에 안 보이는 찍어서 바로 죽이잖아요. 그게 픽싱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피니싱입니다. 피니싱은 표적을 제거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또 해야 되고 확인되면 그다음부터는 압박을 들어가서 전쟁 못 하라고 짓 눌러야 돼요. 쓰리 피스 파인딩 픽싱 피니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딱 해놓고 나서 파인딩 하는 거는 위성정보 통신감청 공작으로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딱 그 중에서 술레인이 아니면 딱 찍어내는 거는 예술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확인하고 피해를 적게 하는 거 피니싱 끝내는 것도 예술이다. 이렇게 딱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라크로 바그다드로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몰래 오는 거 그걸 기다립니다. 미국이 고민하는 거지. 이 친구가 바그다드 공항에 딱 내렸어. 그래갖고 바그다드 시내로 들어오면 바그다드 시민들과 얽히게 되면 픽싱이 어려워지고 피니싱이 못하죠. 그러면 공항에 딱 내려서 이동할 때 바로 때려야 된다는 건 답은 나옵니다. 그러면 술레인이 마이 혼자 비행기 타고 온다면 그 비행기를 격추하면 되는데 이 친구도 영리하니까 여객계를 타고 와요. 근데 여객기 서킷이 여객기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객기가 뜬 거를 알았습니다. 12월 31일 태아란 출발해서 마그라더 갔느라 알았어요. 그래서 중부군에서는 전투기를 띄워서 이걸 쏠 준비까지 하는데 아 딱 보니까 여객기 50명이 민간이 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작전은 안 하고 내리기를 기다리죠. 그때 미군이 상당히 급해 갖고 이 비행기를 격추하자는 주장도 꽤 있었는데 기다립니다. 그때 미국은 MQ-9 이라고 하는 프레데터 무인기를 띄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미국 무인기 중에서 MQ로 나가는 건 공격 무인기 고요. M은 밀리터리 아니면 뮤니션 의 약자 겁니다. Q는 무인기라는 뜻이고 RQ로 나가는 르코너사스 이거는 적을 들여다보는 정찰 무인기 입니다. MQ-9 드론을 딱 띄워놓고 프레데터 띄워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전투기 띄워갖고 여객기를 추적하면서 쏘지는 않고 그리고 드디어 이게 내리니까 내리고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아까 맥킨즈라고 했네요. 이름이 헷갈린다. 중부군 사령관은 미국 플로리다 템파에 있는 공공기지에서 사령부가 있다. 거기에서 있었는데 그때 그거는 마침 미국에서도 VIP니까 미국에서 미식축구 아주 좋아하잖아요. 미식축구 시합에서 이 사람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식축구는 아니고 그런 걸 하려고 원래 계획돼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작전입니다. 이건 작전은 뭔가 하면 순레인의 만일을 노린다는 걸 이란도 알잖아요. 그래서 중부군 사령관이 이란도 정보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친이란계 미국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국 미군 안 해도 그래서 그는 일부러 미국 대학 풋볼 경기인 아웃백 볼 에서 처음 시작할 때 공은 식축구 공을 전달하는 행사를 이 사람이 하는 걸로 전혀 군사작전을 안 하는 흉내를 한 거죠. 그게 미국 시간으로는 2020년 1월 1일 입니다. 12월 31일부터 1월 1일 사이 지켜본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가게 되면 스위트 룸이 있는데 저는 거기 들어가 봤어요. 거기 들어가면 일반 관객들은 의자에 앉아서 응원하고 그러죠. 거기는 아주 이 밤은 유리가 돼 있고 밥 먹으면서 우아하게 경기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고급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는 VIP니까 밥을 먹으면서 시켜보는 건데 사실은 그때 빠져나와서 화장실에서 자기 휘하 부대 작전부대하고 장관하고 의장하고 계속 비화기 비화기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남이 통신 감청을 해도 소리를 못 듣는 그런 걸로 계속 보고를 하고 작전 지시를 내린 거죠. 해라. 작전 지시가 아니라 해라 해라 그러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과거 연평회전에서 우리 이함대가 이긴 적이 있었죠. 북한 박살낸 적이 있잖아요. 그때 박정성 시위가 해군 이함대 사령관인데 그때 박정성 제도 얘기 들으면 자기하고 함장하고 바로 연결을 했다 중간에 전단장 대대장 다 빼고 그리고 자기 위에는 장관만 연결했어요. 합참의장 해군 참모총장 해군 작전 사령관 다 건너뛰고 장관 조석태 장관 자기 함장 바로 신무진 한테 바로 연결해야 작전이 되지 전단장 얘기하고 전단장이 대대장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하면서 정보가 새어나가거나 못하게 말리는 세력이 너무 많아요. 근데 딱 이 맥퀸지 사령관은 바로 현지 이 아까 통합 특수작전 부대장한테 바로 작전을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친구가 지금부터 합니다. 그들은 기계처럼 움직이죠. 근데 명령을 중지할 생각이 있으면 지금 내리십시오. 아니면 우리는 갑니다. 어! 하는 거죠. 그래서 술레인 이마 탄 비행기가 딱 내려서 오후에 내리죠. 4시 42분. 그리고 차를 타고 공항에서 쭉 벗어나올 때는 시내가 아니니까 별로 없죠. 그 순간에 빠바바밤 프레데터가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차량 넉대를 박살내면서 술레인 이마인을 죽이는 겁니다. 그거를 이 중부군 사령관은 물론 미국 대통령 합참의장은 다 대형 TV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프레데터가 다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맥퀸지 대장이 얘기합니다. 이란이 계속 이렇게 혁명 수출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163번을 쟤들이 도발했는데 우리가 피해 없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덤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강력한 응징을 해야 되는데 응징을 했다가 쟤네들이 세게 나와서 전쟁이 나오면 어쩔 것이냐. 그러니까 전쟁 못하더라도 직눌러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대응을 안 하면 점점 일하는 간땡이 부어서 점점 큰 도발을 한다. 그래서 나는 트럼프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본다. 이렇게. 그리고 장인은 전쟁을 못하더라고 완전히 짓눌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력에 반복된 게 이번에 이스라엘이 쿠드스군 사령관 술레이마인이 죽었고 새로 온 사령관이 시리아에 왔을 때 영사관 여권을 왔을 때 이스라엘로 보이는 세력이 때려서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이라는 그때 기억이 있으니까 300여만의 미사일을 쏘았는데 그걸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완벽히 막아버렸죠. 그리고 이란은 그걸로 끝.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밝히지 않고 이란의 레이더기지를 또 때려부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란도 겁먹어요. 그러고 나서 이란 대통령이 헬기타다가 타고 가다 이번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우리 군에서 구입해가지고 다 보라고 요약해서 영어 잘하는 친구도 빨리 보고해서 보라고 아니 이철민 기자가 쓴 기사라도 다 읽어보라고 꼭 봐야 돼.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봐야 돼. 왜? 김정은 이렇게 다루어야 되고 북한에서 핵미사일 개발하는 사람들 이렇게 제거해야 돼. 북한 정찰총국장 작전총국장 이런 식으로 제거해야 된다고. 문재인은 계속 물러나잖아요. 아직도 개소리하고 있잖아요. 변박에서 중심으로인가 해서. 그 미국은 뭐냐 까부는 놈을 꽉 때리고 전쟁 못하도록 꽉 누르고 이걸 늘 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은 그래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니들이 댐비면 또한 싸움을 회피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렇게 해야만 저게 자꾸 쟤네들이 무너져가는 거고 문재인처럼 다루면 세계를 못 다룹니다. 북한 김정은을 암살해야 돼요. 그래야 저자가 러시아랑 저렇게 짝짝꿍으로 안 놀고 ICBM 개발 공장 가서 큰소리 안 치죠. 미국에서도 햇볕 증책을 할 거냐 압박을 할 거냐 맨날 얘기하는데 공화당이 좀 강력하게 나가고 민주당이 가는데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트럼프는 아주 지금 바이든을 비난하고 있죠. 내가 이란의 최대 압박 맥시멈 프레셔 정책을 펼칠 때 이란을 통제할 수 있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북한 김정은을 압박해야 돼요. 이재명도 압박해야 돼요. 뭘 풀어줘. 163번의 공격에서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해야 된다. 이거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란을 상대하면서 이란이 뭔가 도발을 하게 되면 이란의 어느 시설을 때리는 대응은 작전을 늘 해왔어. 그런데 그거는 적은 이미 쏘고 난 다음에 자기네 기지는 싹 비워놓고 빠져나가요. 우리도 연평도 당한 다음에 쐈지만 걔네들이 이미 도망간 빈 들판 모여있던 고사기를 때렸잖아요. 개머리 해야. 그리고 우리는 정확하게 표적 원래 있던 지역은 맞췄다고 자랑했지만 사실은 빈 들판 겨울에 빈 들팔만 때린 거죠. 이거 의미 없다. 그다음에 이란이 석유수출국가인데 석유수출을 못하도록 통제를 전세계 동원에서 강화해봐야 소용없더라. 왜? 중국이 사주는데 중국은 아주 이란 석유 싸게 사서 룰라 지금 북한이 핵 개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무력 경제계 제재 아무리 가해봐야 러시아랑 지금 떼돈 벌고 2016년 이후 최대 과학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공격을 해서 옛날에 스톡스넷이라고 해서 이란이 만들고 있는 원자로를 마비시킨 사이버 작전을 미군이 맥킨지 책 보니까 미군이 한 걸로 돼있네요. 그리고 니트로 제우스 사이버 작전을 해서 이란에 핵시절 했지만 사이버 작전 성공을 했지만 그래봐야 다시 걔네들이 해킹 다 정리하고 1, 2년 늦어졌지만 핵 개발로 그냥 가더라. 결론적으로는 뭐냐. 그 핵심 요인들을 잡아죽 죽일 때 그들이 주춤주춤하고 겁을 먹고 그 다음에 그런 핵시설자들도 겁을 내더라. 그리고 이제 이란이 해외 수출하는 혁명 수출 수단인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후티들도 그러니까 뱀 잡을 때는 뱀 대가리를 잡아야지 뱀 꼬리 칠 필요가 없다. 이거는요. 미국이 9.11 테러 당한 다음에 이라크에 프리덤 모아 해갖고 이라크 쳐들어갈 때 그때 작전 계획도 그거였어요. 마비전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제일 전방에 GP에 수색되어 있죠. 그 뒤에 일반 소대 있고 중대 있고 대대 있고 연대 있고 사단 있고 군단 있고 지작사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는 앞에 있는 분대끼리 싸우다 소대끼리 싸우다 해. 거기서 치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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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다가 포 쏘고 대대전투 미사일 쏘고 군단전투 틀어도 되잖아요. 근데 핵심부는 저 뒤에 있는 사령부는 둘 다 안 주고 앞에 있는 병사들만 많이 주고 이게 뭐냐 권투시합 하는데 서로 주먹질 막 해서 쨉쨉쨉쨉쨉 날려갖고 승부가 안 나잖아요. 근데 눈가를 팍 찔러버려. 그럼 치명타를 입죠. 그럼 머리를 폭파시킨다든지 이게 마비전입니다. 전쟁을 할 때는 핵심 주의관부터 잡아라. 앞에 있는 적 보병들 잡는 몇백 명 죽였다. 전과 아무 전쟁 추세의 변화에 영향을 안 준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라키 프리덤 워 할 때 미군이 에이데이 작전 그다음에 그라운드 작전 쫙 들어가면서 빨리 승리하는 그런 작전을 짜게 된 거죠. 윤석열 정부가 추범한 지 벌써 만 2년이 지났는데 북한은 아직 제대로 못 다루고 있고 북한은 아주 희희낙락이고 지금 중국까지 나서서 압박을 가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총리가 와가지고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국하고 싸울 이유는 없지만 북한은 두드러 패야 됩니다. 무기 수출을 마음대로 하고 있고 우리한테 압박을 가한다. 미사일을 쏜다. 어느 순간에 박살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는 맥켄지의 대장이 쓴 The melting point High command and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를 우리 안보 책임자들은 읽고 그 다음에 미래의 안보 담당 책임자가 되겠다는 친구들을 듣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재빨리 자만해서 요약해준 조선일보 이철민 기자한테도 저는 진짜 잘했다라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긴 설명이 있는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